저는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에 대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맞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당 운영위는 여당이라는 국회 운영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훼손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를 어떻게든 정상화시켜 보기 위해 고심 끝에 전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소수 여당이 먼저 양보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타협안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제2요구권을 향후 1년간 행사하지 말라는 등의 황당한 요구로 부딪혔습니다.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 국면을 해결해 보려는 여당의 진정어린 제안에 대해 이러한 오만한 말장난이나 하면서 무조건 민주당의 폭주에 동참하라는 것은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부대로 명심독재의 길에 줄세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중재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힌만 소수당임에도 여당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안을 요지부동으로 거부하는 민주당의 협상 거부야말로 국회의 위상을 갖고 의회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제2여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입법폭주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제2여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습니다. 여야 간의 숙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앞으로도 제2여구권을 행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제2여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민주당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명심대로였던 것이 분명해집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의 합의가 잘 안되면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 끊임없는 대화 타입을 통한 협치입니다. 다수의 힘에 의한 입법폭주 의회 독주를 민주주의라고 참칭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전통의 정통 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민생을 위한 협치의 여정에 여야가 함께합시다. 이상입니다.